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창원. 창원 가는 열차입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마산. 마산 가는 열차입니다. 이번 역은 부전. 부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사상. 사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 김해경전철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김해공항. 김해공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시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가락. 가락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장유. 장유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월. 신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창원. 창원 중앙. 창원 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창원. 창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창원. 창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마산 강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마산. 마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무궁화 호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동해남부선, 부점마산선, 동해선, 코레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